늙은 호박을 주세요. 그랬는데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. 와 늙은 호박을 박수장에 가는구나. 내가 이제 잡으려고 딱 그랬는데 이승환 씨가 워낙 롤에 욕심이 많습니다. 박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와 그러니까 이승환이 흥부한 거예요. 늙은 호박을 주세요. 내가 딱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노란색 옷이 샥 지나갑니다. 그 형이 노란색 옷 입었거든요 이승환 씨가. 그러더니 자기가 딱 죽더니 박준영 씨를 주는 거예요. 그 위치는 나만 압니다. 그런데 이미 생방송처럼 저렇게 빨간 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에. 내가 이렇게 외쳤죠. 미안해 형 미안해. 박준영은 이미 앞니발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잡고 그 순식간에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중심 잡는 척해서 살짝 돌려보더라고요. 그러나 결국 못 찾아냅니다. 그리고 음악이 가리가리고 딱 가리가리고 딱 나옵니다.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름 딱 구워서 눈 딱 가고 그게 나 슬로모션으로 보여요 그게. 어떡해. 박았어요. 박았는데 이 형이 가만히 있어요. 그러니까 마치 만화에서 보면 슬램덩크에서 정대만이 슛 쏘면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. 슛 쏘면은 정대만이 슛 쏘면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. 각자 다른 표정이. 다 이러면서. 뭐 이런 거야.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이 음악이 나옵니다. 할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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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갑자기 비용이. 탁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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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하고 가는데.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가는 거예요. 그랬더니 딱 보여주는데 앞니발 자국이 그대로 쫙 나 있는 겁니다. 늙은 호박을 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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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감격해서 박진영입니다. 이렇게 소리 지렀다니까요. 그러면 커튼콜이 났습니다. 다 나와요. 그래서 그냥 인사합니다. 박진영. 딱 이러고 있습니다. 으으으으. 아. 형 진짜 대단하거든요. 어떻게 그걸 사람 위로 그렇게 할 수 있냐. 같은 편이지만. 진짜 대단하게. 같은 편이지만. 별 거 아니에요 그런 게. 피가. 빗놈에서 피가. 호سم을 위해서 나면 rien. 뭐 뽑을 낚43겠다 우리 대학에. 우리 계급객 분들에게 inspir지 박수 teammates. 박수영씨께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개그를 할 수 있는 얼굴은 정종철, 오지연, 오정태다. 개그를 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개그를 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개그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개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. 개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개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굉장히 이런 질문을 불쾌합니다. 못난이도 급이 있습니다. 못난이 꿈이 있어요. 오지연은요. 키도 큽니다. 굉장히 징그러운 모난이죠. 저는요. 약간 좀 귀여운 못난입니다. 귀염상이에요. 그리고 오정태는 말이죠.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? 사람 냄새가 안 납니다. 얼굴에서 감자튀김 냄새가 나요. 그런 꿈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오정씨하고 좀 심심해서 야, 우리 견적이나 한 번 내보러 가자. 장난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둘이 같이 손잡고 성형외과를 올라갔죠. 견적을 내려왔다. 그랬더니 진짜로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러잖아요.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. 제가 봤을 때 크게 웃었을 것 같아요. 아니, 메뉴가 오지연하고 옥동자니까 제가 뭐 안 웃을 수가 없죠. 그래서 그게 즉석해서 막 컴퓨터 그랬지 컴퓨터 그랬지